지금 유튜브에서 인기라는데 이게 뭐 어떤 작품이에요? 아무래도 천국의 계단이겠죠. 20년이 됐어요, 너 진짜. 너무 오래됐네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체력장을 하면 전교에서 특급이었거든요. 1등급 아니면 특급. 달리기를 되게 잘했어요. 항상 달리기 대표였고 11초 때를 뗐어요. 그러니까 이장상 동님이 그걸 알고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건데 X타워 앞에서 잠실 장미 아파트 거기까지 그냥 봉고차에 카메라를 매달고 그냥 낀 거야? 근데 뛰는데 얘가 따라와. 그러면 좀 적당히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 계속 달리는 거야. 진짜 해 질 때까지 구두 신고 달린 거예요. 뛰는 거에 재미를 들으셔가지고 아베 마리아만 나오면 뛰어야 되는 거예요. 맞어, 맞어. 걔의 손도 없는데, 걔의 손도 없는데. 왜 이러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사람 잘못 보셨어요. 아, 아베 마리아. 왜 저 사람 잘못 보셨지? 아니, 저거 빨리 뛰는데. 다리 졸면 상관은 여자야. 이 컷이 말고 다른 컷에서 속도감이 보이는 컷이 있는데. 와, 진짜 맛있네. 와, 진짜 맛있네. 와, 진짜 맛있네. 와,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다. 이거 좋은데. 이거 진짜 대박, 진짜. 와... 저게 차로 찍은 거. 재밌다. 됐다, 됐다. 이제 열어주자. 이제 열어주자.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이 드라마가 아주 재밌는 드라마네. 감독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사실 약간 그 앵글, 바스티에서 본거 차가 쭉 멀어질 때. 최고로 빨리 달리고 있는데 멀어지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때. 달려놔. 아, 그렇네. 좀 잡자 끝내줘야지. 아, 그렇네. 이 영상을 보고 또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차할 때 카드 안 찍은 권사고. 버스에 핸드폰 놓고 내린 권사고. 아, 이거 있다. 그래, 가. 화장실이 넘버전. 아, 여의도에서. 여의도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때 당시였으면 거의 뿌리면서. 이게 성지 영상이 됐네요. 또 이렇게 뛰라면 뛸 수 있으세요? 뛰어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12초로 뛰지. 솔직히. 여기 옆에 20대 동생이 있지만 20대 동생한테는 지지 않을 자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때 스토리로 소비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재미있게 소비되는 게 난 또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놀리려. 사실 되게 슬픈 사랑 이야기인데. 슬퍼서 찾아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렇게. 어, 코너 얼마나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천구의 계단이 너튜브 누적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3천만. 3천만 더. 천구의 계단이 시청률이 어느 정도였죠? 그러니까 1회부터 종영 때까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별명이 시청률의 계단. 그래서 감독님이 정말로 모든 스태프들한테 봉투로. 돈을 잃었어. 매주 다 용돈을 줬어요. 저 배우들도. 배우들도 한 2, 30만 원씩. 열심히 뛰어야 되겠네. 몇 주씩. 끼워, 이렇게? 그러니까. 아, 아우, 그래. 일단 봐봐. 그런 거야. 응.